이렇게 실장님이랑 둘이서 있으니까 그... 뭔가... 어색합니까? 아뇨? 그쵸. 저희 떡볶이도 같이 먹었던 사이인데. 그러니까요. 이렇게 곱창 보면 박 셰프 생각나요. 임팩트 있었죠. 네.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한 잔 할 걸 그랬나 봐요. 네. 그러게요.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. 혹시 박 셰프 애인 있습니까? 애인이요? 아니 며칠 전에 김 피디님 집에 갔을 때 봤거든요. 그... 진성이 형이랑 똑같은 옷 입고 계단 올라가는... 아... 있는 거죠? 동생분 얘기하는 거 같은데? 동생이랑 같이 살거든요. 진성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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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좀 어렸었죠? 진성이랑 나이차가 좀 있는데? 스물네 살이라 그랬나? 응. 동생 분도 잘 아시네요. 네. 진성이랑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. 동생 분도 놀러 오고... 진짜 진성이 형이랑 친하신가 봐요. 실장님도 놀러 오셨었잖아요. 그, 그쵸?